천국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왕노릇 하는 자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꼴이 넘치는 영적인 잔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통하여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방향을 정하여 올바르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릇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고 비전과 목표와 또한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천국의 상급으로 많이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인 세계를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좋은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즐기지도 않고 절제하며 오늘도 자신의 어떤 일들을 향하여 묵묵히 행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사람 보기에는 멍청하게 보이는 것이죠 일요일이 되면 놀러도 안 가고 꾸역꾸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쪼달려도 자신의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절기연금을 드리며 그 소중한 물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토요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식사 준비, 성가대 준비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들 또 연락하고 다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좋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쉬지도 않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또 월요일날 이렇게 나가고 심지어 이 교회 항전직자가 되면 새벽기도까지 나와야 되니 너희들은 반멍청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만 있고 누려야 될 것이 이 땅의 것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진짜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영적인 소망하는 진실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의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멍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봤자 길어야 80년에서 120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진짜라고 한다면 좌우지간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빨리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니나노 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진짜가 아니고 이 다음 세상인데 이 다음 세상은 80년 120년 사는 것이 아니라 8천년 12천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인데 그 세상을 여기에서만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의 삶을 하나도 허투루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영원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 영원 세계에서 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주님께서 사랑해서 가까이 보고 싶어서 내 앞에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세 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실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데 그 세 가지를 받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략히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것은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한 가지인데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건 원래는 승리관이라고 월계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왕관이 아니고 승리한 자에게 준 거예요 그 승리한 자는 어떠느냐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고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멸류관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집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집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살 집이 단독주택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는 보다 더 주님이 사랑받는 자는 그리스의 그 신전 같은 그런 집이에요 크리스탈로 지어진 것도 있고 보석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 자부적인 게 큰 집인데 저 뒤로 갈수록 별로 집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인데 그 집을 어떻게 받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받을 천국의 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것인데 보좌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들어봤을 것이고 이 얘기를 주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이것이 매우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159번째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매우 중요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 자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앉는 자리가 있는데 모두 앉는 건 아니고 대부분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쩐다든지 주님께서 그 명예를 기르기 위해서 그 보상으로 자리를 주는 거죠 그것을 보좌 자리라고 하는데 그 보좌 자리는 무엇으로 받게 될까요 이것도 물론 공통부모는 충성입니다 충성해야 받는데 플러스 이것이 있습니다 맞춰볼까요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그 보좌 자리에 보다 더 앞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왕도 하는 공동왕의 코와 킹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 드리고 보다 가까이에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고 멸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야곱이 그의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기름지고 부족함이 없으며 구별되어 있는 애굽의 고선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고선땅에 들어가 있는 70명은 대체 어떤 자들이었길래 천국을 예표하는 풍요롭고 구별된 땅에 들어간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1876년경 야곱의 나이가 130세 되던 해에 애굽에 먼저 들어가 있던 자신의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의 초청으로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며느리들 손자들 손녀들과 함께 애굽에 풍요롭고 기름지며 구별될 땅인 고선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나여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그 땅을 성경에서 고선땅이라고 말하고 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람세스라고도 하고 소안뜰이라고도 얘기하는 바로 나일강 삼각주의 그 유역입니다 그 나일강 삼각주는 물이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레방아 같은 것으로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 나일강 삼각주는 가뭄이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농사를 해도 풍성하게 지을 수가 있고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을 가정에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사람이 하나도 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땅은 이 두 번째 출애국 이건 지금 1차 출애국 1차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2차는 출애국의 가난 땅으로 하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장소로서 고생 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야굽은 자기의 자식들과 그리고 손자들까지 데리고 그 고생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이주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 아니에요 더 된다고요 그런데도 70명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70명이 더 되는데도 70명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오후 찬연회배 때 내가 좀 깊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오늘 오후 찬연회배는 깊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보고한 거예요 보고 그냥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70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유다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장남과 차남이 나오는데 엘과 오난인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여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여자들도 같이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자들 중에는 왕론하는 요셉과 같이 왕론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창색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어떠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중에 보좌자리를 차지하는 곧 이기는 자들의 대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보좌에 앉게 될 이기는 자들 중에는 그 자리에 앉기로 되어 있었으나 죄를 짓게 되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똑같은 신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배드릴 때 보좌 가까이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에 왕로로 하는 존재가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천국에서 고울들과 민족들 위에 왕로를 할 수 있는 왕로를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앉을 수 있는 그 보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숫자들을 다 영적인 숫자라고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열둘 아들만 낳겠어요 더 낳을 수도 있었잖아요 열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왜 70명보다 더 많은데 왜 70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7이라는 숫자에 10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왜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했느냐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천국을 예표하는 고생 땅에 들어갔을 때 70명만 들어갔다고 모세가 쓰고 있는 거예요 상세기 46장 오늘 안 읽었습니다 뒤에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요 26, 27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야곱의 며느리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12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66명에다가 플러스 12를 더하면 78명 산수가 안 돼지시죠 잘 계산기를 다시 이것도 두들려야 돼 요즘에는 나이가 들면 이거 숫자가 계산이 안 된다고 78명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다음 구절을 보세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모세가 전자계산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자계산기가 없어가지고 78명인지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으니까 68명인지 계산이 잘 안 됐는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7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들의 의미 14만 4천명이 1만 2천 스타디온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예수님의 제자 열두 아들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의미를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최소한 78명이 들어갔을 텐데 이 모세는 70명만 들어갔다고 기록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창세강의 158번째 애굽 고생 땅에 들어간 야곱가족 70명의 숫자가 주는 영적 의미라는 것을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 기도회 때는 애굽에 들어간 159번째죠 창세강의 애굽에 들어간 이긴 자들 70명과 하늘에 14만 4천 명의 상관관계라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바로 유튜브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1분 안에 딱 끝내면 이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70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70줄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시고 거기에 지금은 예수님이 앉아계세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24보좌가 있습니다 구약의 12 신약의 12에서 신구약 성동들의 구원받은 총체로서 24보좌가 상징적으로 있고 그 앞에 첫째 줄부터 70줄까지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70명의 사람은 모세가 봤을 때 그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서 그 보좌에 앉아있는 70줄의 대표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 한 줄을 하나씩 해서 70명이 앉아있는데 그 옆에 더 앉아있을 수 있겠죠 더 옆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안전까지 총 합쳐서 하나님 보실 때 부채꼴 모양으로 있어요 왼쪽에는 천사의 무리가 찬양하게 한 천사의 무리가 있고 오른쪽에 구원받은 3분의 2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앞에 보호자 앞에 이런 영예스러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 자리가 70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한 제줄부터는 보호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화단 무리가 그 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70줄인데 신약성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걸 봤는데 그 숫자를 70줄에 있는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4만 4천명이었어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리가 14만 4천명이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제가 자세히 설교해놨으니까 두 편의 설교를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야곱이 데리고 갔다는 70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천국에서 그 14만 4천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70명과 14만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설명을 못 듣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상관이 아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 말의 힌트가 이미 씨앗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5절부터 쭉 해서 27절까지 총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와있는데 누가 들어갔다고 돼있냐면요 자 46장 8절을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마다들 루벤과에서 베냐민까지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있어요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야곱이 부엘살에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또 자기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해갔지만 창세기 32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죠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였습니다 야곱이란 말은 뒷발꿈치를 붙잡는다 욕심 열정 어떤 열망이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승리한 자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6장 8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애국으로 내려간 이긴 자의 가족의 이름은 이루하니라 이긴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긴 자는 14만 4천명으로 따로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턱걸이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보다 더 뒤쪽에 있을 것이고 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이 데리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긴 자의 대표다 라는 사실 알 수가 있는데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14만 4천명의 왕로를 하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미 이겼고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지라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어서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내 이 통치 권한을 이 보좌에 앉는 것들을 너희들에게도 나눠주겠다 해가지고 70줄에 14만 4천명에게 그 권한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뒤에서 서서 예배드리기보다는 보다 앞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지휘를 준 그 왕노를 할 수 있는 보좌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70명의 이 야곱의 이긴 자들은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인 것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씨앗이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열매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이긴 자들의 네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노른 자가 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굽에서 아 애굽에서 가난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고센 땅의 천국을 상징한 1차적으로 여기에 들어갔던 이기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땅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격을 갖추었지만 결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 셀라 이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 낳고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는 두 아들을 더 낳아요 그래서 총 다섯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중에 장자인 엘과 차나민 오은아는 가난 땅에서 죽어서 고생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살아있었다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살아있지 못하고 가난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원래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까지 취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 죄를 지었다고 해요 장세기 38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쳐서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차나민 오은아는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결국에 씨를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손을 많이 낳아서 풍성해야 되는 그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 땅에 살 때에 이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고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된 자는 이기는 자가 안 된다 이긴 자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선 여기 1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이기는 자들 중에 약간은 구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들도 그 보좌자리에 왕론하는 여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과 그의 함께 있는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들어갔고 손녀들도 들어갔다 15절 말씀 보면 내아가 바단 아람에서 낳은 자손들 가운데에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자들도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와서 왕로 할 수 없지 않는가 걱정 허덜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자에게는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약간의 제한이 있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천국에 가면 보좌자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여자도 누구든지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내가 줄 수 없다 자격이 합당한 자가 들어온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서 못 들어간다 생각 마시고 부지런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자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기는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일찌감시 먼저 들어가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국 2세의 출애국 때도 마찬가지로 가난 땅을 했을 때 가난 땅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도 땅을 요단강 통편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먼저 이 사람이 합당하면 먼저 아예 그 자리가 배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문하세입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먼저 애국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자기 부모를 오라고 하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그런데 그때 애국 땅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낳은 자식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이죠 특별히 요셉은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요셉은 그 중에서 왕들 중에서 보다 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보다 더 높은 메이저 킹이 되는 사람인데 보다 더 가까이 왕들 중에서도 더 뛰어난 왕이 되는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은총 아래 태어났던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먼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심어놓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 땅이 넓고 그 집이 크고 뿐만 아니라 보좌자리도 더 많이 찾아올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예 요셉처럼 아예 어떤 사명을 주고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처음 첫 때 예수를 믿었달지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행한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부모 때의 죄가 끝나고 다 끝나고 충성했던 사람의 자식은 쉽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 이렇게 이것이 세 번째의 이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기는 자들 중에서는 보다 더 앞쪽에서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 왕루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에요 사실 이기는 자는 전체가 다 왕입니다 그 집에 가면 다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왕들인데 보다 더 앞쪽은 더 큰 왕이 된다는 거에요 그 더 큰 왕들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보다 더 앞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가 줄이 그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오늘 지금 창세기 46장에는 세 사람이 그 왕들 중에 앞쪽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야곱 또 한 사람은 유다 또 한 사람은 요셉이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야곱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어떻게 되었길래 보다 더 앞쪽에 있는 메이저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야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 32장에 이긴 자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장작권의 그 열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너는 왕노릇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열정을 가진 자 야곱이라기보다는 이긴 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왕들을 배치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을 배출하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삭도 왕노릇 하는 것이고 이삭을 배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유다우와 요셉은 왕노릇 메이저킹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마하테문 8장 11절 말씀 보면 또 너희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겠죠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어떤 보좌자리에 앉으려니와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이저킹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와 요셉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왜 유다는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그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영원히 죄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컨센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게 될 때 유언으로 축복하게 될 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의 노래가 될 것이다 내 원수의 목을 네 손이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 아들 네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하는 절을 받는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유다의 사자 새끼다 사자는 맹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죠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 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냐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왕들을 배출하는 자 유다죠 그래서 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왕롤을 하는 장의 앞쪽에 보다 더 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요셉도 이 왕롤 한자의 예표인데요 요셉은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계획해서 이 땅에 사명을 주어 보낸 특별한 사람 그것을 17세의 꿈으로 보았죠 두 가지 꿈을 통해서 그 계시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왜 장차 기근이 나와서 죽게 될 것인데 가족들을 살리고 민족들이 번성해서 가난한 땅을 차지하게 하려면 번성하는 땅으로서 애국을 다스릴 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작정하고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숱한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숱한 고비들을 다 뛰어넘어서 나중에 모든 나라의 왕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장세기 45장 7절의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의 기근에서 탈출시켜서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 구별된 땅 고생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라고 그의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파라오 파라오에게도 아버지로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로 나를 삼았고 그 온 집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았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이 다스리는 자 왕할 수 있는 자로 요셉을 하나님이 예정했고 그에 합당했기 때문에 결국에 요셉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살에 애굽의 땅에 들어가 총재이 되어서 왕룰함으로 결국에 그 땅을 나눠줄 수 있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천국에서 보다 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하며 찬양 드리고 또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왕룰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이 창세 강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긴 자 이삭의 이야기 이긴 자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꾸준히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하게 되면 이긴 자의 특징이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오늘 앞에 설계 다 잊어버렸어도 지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긴 자가 되고 왕룰 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첫 번째는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적어도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이 자가 천국에서 이기는 자로서 보좌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상숭배로 저주받았던 그 집을 우상숭배를 끊어내므로 회개를 통해서 그 집안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삭은 자기의 것을 계속 뺏어가는 우물을 뺏어가더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하고 그냥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며 거기에서 주인의 처에 모함을 받았지만 내가 나가면 그들의 안갚음하겠다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지 않냐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자리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최소한 깨끗이 회개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자 중에서 이기는 자 14만 4천명에 들어갈 자가 생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총성이라는 것입니다 총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총성했습니다 그것을 흐트림없이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중에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근이 나서 애국당으로 들어가니 아니야 이 땅에 머물러 예 알겠습니다 그날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지 자기예요 나를 다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헌세란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작의 승권 하늘의 소망이라는 열정을 가져서 그것을 얻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환도뼈가 유골되는 기도를 드렸던 삶입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자신의 무진장한 많은 선물을 드렸고 그 형을 만나기 전에 땅에 일곱 번 엎드려 형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형한테 간절히 그런 죄를 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 죽게 되었을 때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팔아버리자 형제들을 설득해서 결국에 요셉을 살려낸 사람이오 자신의 형 시무원과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옥에 갇혀서 있었을 때 나를 대신 잡아 넣으시고 형과 동생을 보내달라고 요셉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던 그러한 희생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장자로서의 그 아버지에게 말썽한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마지막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개시적인 꿈을 그가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시간 하나님의 교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었을 때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가전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그는 한 번도 좌절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는 한 번도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는 한 번도 안갚음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미리 보낸 것이라 생각해서 그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보좌자리에 들어가서 왕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관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옥사님 충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하는 거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기는 자 중에서 보다 더 앞자리에 왕료를 하려면 이렇게 된다고 주님께서 충성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도하드락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플러스 끝까지 내 일을 주맹하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시는 왕료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플러스 끝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주맹하는 충성된 자라야 보다 더 망국을 다스리는 왕료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다 더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서 예배해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귀할 수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겸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겸손하려면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성실이지 그건 겸손이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야 충성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청소하는데 다리에다 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먼저 쓸 거야 이 일을 맡겨줘서 나에게 천국에 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목사님 감사 목사님 저 지금 못 가는데 1번 난에 7월 달에 아니 8월 달이구나 8월 달 첫째 주는 접니다 써 주시옵소 감동이 별로 안 되시나 지금 맡겨준 일이 있어야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충성한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날 딸 한 번 달랑 교회 나왔다 달랑 끝나 노래 기도하십니다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요 그 사람은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맡은 일이 있어야 물 충성을 하지 충성이라는 것은 전제는 하나님이 내 일을 준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의 일을 맡기면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머리 뒤비르고 그냥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회계 청국의 용서를 만든다면 내가 기도로 헌신하리라 물질로 헌신하리라 머리 뒤비르고 해야지 할 사람하고 할 사람 말고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가서 그 앞에 보좌에 가지 못해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직무가 주어질 때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에 맡겨주지도 않고요 없어가지고 충성할 일이 별로 없네요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일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왜 충성할 기회를 줘야지 회계 청국 연구사는 아주 좋아 충성할 일이 생겼잖아요 나는 그 일에서 기도하리라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혹시 충성할 것이 없다 맡긴 일이 없어서 없다 그러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달라고 하기가 좀 거꾸로우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인데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선지자를 돕게 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가 하는 일을 제자에게 맹수한 거라 대접하면 제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충성할 일이 없어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주의 종들과 그런 교회에 충성하시면 같은 상을 같은 상을 받게 되는 거에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 나는 충성할 일 여러분 그래서요 직분을 좀 감사해야 돼요 주여 이번에 안수집사를 누구를 주여 제가 안수집사 왜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권사 새벽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줄 수 없어서 해야 이게 나중에 천국 가서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책임을 줬던 사람들 그 충성한 자와 함께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을 준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홍수로 아주 전 세계가 그냥 초토화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초토화됐는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곧 있으면 한란의 시대가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마지막 끝음을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도 지금 내가 보좌짜리까지도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만 이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전 6시부터 일한 한 대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가문의 죄를 끝내겠습니다 내가 깨끗한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회계 기도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래야만이 충성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안 주어지면 달라고 하시고 없으면 충성된 자와 함께 부지런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없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깨끗한 자가 주님 얼굴을 본다고 했는데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해 드리면 그 감격적인 그 순간 주님이 인정해 주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기왕이면 70번 줄에 있었다면 45번 줄로 앞으로 가시길 바라고 45번 줄에 쥐는 사람은 9번째 줄 4번째 3번째 줄까지 앞으로 쭉쭉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날 야 보좌 자리는 정이지 않았는데 너가 앞장서게 되었구나 축복해 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어떤 자리인가 어떤 곳인가를 들었습니다 주여 충성되고 인내하고 충성되고 순정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 자리를 차지하는 줄을 들어서 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충성하는 나머지 인생이 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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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